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드디어 구독자분들이 5만명이 넘었어요 여러분 먼저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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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5만명이나 넘은 기념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제 화장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대신 여러분들 약속하셔야 합니다 제 민낯을 보고 도망가시면 안 돼요 먼저 피부부터 해줄게요 헤라 미스트 쿠션입니다 피부화장이 끝나면 에센스가 묻은 화장솜으로 눈두덩이에 화장을 지워줘요 왜냐면 섀도우 하기가 귀찮아서요 그럼 이제 눈화장을 시작할게요 저는 이렇게 눈 끝에서 한 3분의 1? 그 정도까지만 그려줘요 이제 마스카라를 하기 전에 뷰러를 해줍니다 마스카라는 메이블린 노란색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정말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는 눈썹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눈썹이 나 있는 대로 자연스럽게 정리해주면 돼요 끝! 반대쪽도 끝! 이제 틴트를 바를 차례인데 영상 찍을 때는 주로 페리페라 틴트를 사용해요 평소에는 건조해서 잘 안 하지만 오늘은 이걸 발라볼게요 여주인공 끝! 이제 정말 정말 마지막으로 블러셔에요 블러셔는 이걸 사용합니다 미샤 컬러 빔 블러셔 1호 러브리듬이에요 이걸 손으로 이렇게 저희 집엔 브러쉬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턱에도 조금 해줘요 네 이렇게 해서 제 화장하는 영상이 끝났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항상 많은 사랑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함께해요 안녕 그럼 안녕 안녕 쏘 오늘의 영상은lıkno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